이제 성남시는 또 네이버에 특혜를 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비영리 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후원금을 받으면 그 설립 목적에 맞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영리 법인이 아직도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점검이나 감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과 또 주요 업무 보고를 들어보니까 역시 서울특별시가 빈틈없이 도시를 잘 관리하고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민과 사회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여야를 떠나서 자치단체장의 경험을 해본 채로서는 굉장히 부럽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허가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희망살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에서 허가해주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국국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2,3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희망살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국감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롤링 주빌리, 빛을 탕감해주는 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주빌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우리 전임 박원순 시장님과 또 우리 이재명 전 성남 시장님께서 양날개로 주빌리 은행 뜬다. 이렇게 해서 한때 주빌리 뱅크에 대한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희망살림은 지금은 롤링 주빌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소재지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습니다. 에듀머니 건물 2층에 있고 에듀머니에서 당초 법인 자본금을 투자를 하고 또 에듀머니의 대표께서 희망살림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재윤경 전민주당 대표님이신데 그래서 문제는 희망살림에서 빛 탕감 운동만 하면 좋은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39억을 성남FC에 광고료로 지불을 하고 1억 정도를 가지고 5천만 원 자본금을 에듀머니로 넣고 이런 일이 생겼고 성남FC는 39억 광고료를 받아서 결국에는 선수들 가슴에 주 빌리 뱅커라는 이런 광고를 한 3년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는 박원순 시장님과 더불어서 서민들 특히 300만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채무자들에 대한 빛 탕감 운동을 전반적으로 홍보하고 또 선거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희망살림 초대 임원들을 보면 회장의 상임이사의 제윤경, 김성재, 김병훈 다 알만한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알만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희망살림의 초대 임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결국에는 받아서 이제 성남시는 또 네이버에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주고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비영리 법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후원금을 받으면 그 설립 목적에 맞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비영리 법인이 아직도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점검이나 감사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국감 이후에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남FC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돈은 네이버가 되고 이제 성남FC에서 생색은 성남FC에서 내고 이런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참 저도 이 국감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런 어떤 법을 이용한 이런 선거운동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법인 관리하는 우리 서울시께서 서울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점검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점검했던 분들이 지금도 아직 서울시에 근무하고 계시죠? 네. 네. 그분들도 한번 특별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당시에 법률지원 담당관은 이미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법인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을 법률사무소에서 받아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했던 걸로 지금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검 결과도 있었지만 다만 이러한 판단은 광고료 직업 행위가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뇌물 공료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도 법무 담당관이 이 분도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39억, 40억이라는 돈을 비탄감에 사용했다면 서민들 비탄감이 보통 1%에서 10% 정도 되는데 1%라고 보면 4천억, 40억만 하더라도 5%만 하더라도 2천억 정도의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서 비탄감 운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광고료로 썼다는 게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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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